자 우리 이번에는 허숙씨에 시원하게 우리 박수 한번 받아보세요. 예, 어서 나오세요. 바로 우리 허숙 가수님도 본인 노래 그대는 내 사람으로도 늘 이렇게 지구를 흔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어르신들만 계신 자리라면 제가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오세요. 항상 미안합니다. 너무 미안합니다. 좋아요.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숙입니다. 제 노래 그대는 내 사람이십니다. 근데 아직 안 알려져갖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는 노래 부르려고요. 웃으면서 앞서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하세요. 여기서 배우셨죠? 예, 예. 같이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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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마세요. 웃지 마세요. 울어보지 마세요. 내 나이 웃지 마세요. 흘러간대 정신은 다른 것도 없는데 윤룸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맘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정춘 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는 바로가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대 정춘 사람도 없는데 윤룸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맘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정춘 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는 바로가 도구까지 왔는데 도구까지 왔는데 한 맘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정춘 도구에 Guys 추운 서서 산카ум 세워라 가지는 바로가 세월의 서배 세월이 세월 세월 웃으면서 합시다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나오네 요번에는 웃으면서 합시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노레도 다 배우셨죠? 이노레도 같이 신나게 하세요 큐! 안 나오네 당장님이 충청도사람이에요 충청사람 그래 보이죠?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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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살이 마음께도 되는 게 있나 그럴 때 그럴 때 마음을 피우고 크게 한 번 웃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니 한 세상이 있는 걸 진짜 진대고 터를 내게 구원하나요 이 생살 세상사가 흘러가는 창물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웃음 세상 인살이 마음대로 동생은 괜히 난 그럴 땐 그럴 땐 가슴을 열고서 크게 한 번 웃어요 동굴동굴 살다 보니 한세 삭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하냐 희생한 세상 너가 흘러가는 강불간도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